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살포가 이뤄진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며 수수자 규명 필요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한 뒤 봉투 20개에 담아 살포한 혐의를 이 의원은 경선 캠프에 1,100만 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청구한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지만 현재는 회계가 중단돼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